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금값 섬뜩한 랠리, 피트 AM, WPM입니다. 어저께인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동네, 기금속 가게 많은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기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바로 시민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지금 기금속 시장에 오셨냐고 하니까 어떤 여자분,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여자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금속 중에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그거를 팔아서 다른 기금속을 사러 왔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자기가 어머니 드릴 건가, 뭐를 산다고 했는데 세공비용이랑 이런 거 따져보니까 좀 비싸서 일단 망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금속 사장님도 당연히 인터뷰를 했겠죠. 거기 한 번 들어가서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인터뷰하시던데 작년 8월 달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 문의하신 분들이 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실물거래소 시장에서, 그게 실물거래소죠. 우리 금은빵이나 기금속 가게가. 거기서 벌써 손님들이 많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뭔가 사람들이 금값이 오르니까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사례였거든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왜 나타났냐면 기금속 금속 가격, 기금속으로 쓸 수도 있고 산업금속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국제금 가격이 오른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국제금값이 2024년도 8월 21일 날 온수당 2,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게 400온수짜리 이거라고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에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너무 오래됐는데 하여튼 요즘 영화 기억이 안 나요. 인디아나 존스 저는 금강하면 인디아나 존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서 막 금강을 찾아가고 악당하고 싸우고 이랬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커다란 게 우리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이거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 지금 보는 이만하진 않죠.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한 크기를 한 거예요. 아이폰 프로 맥스 14 쓰시는 분 한 2배 정도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되나요? 옆에도 조금 길고 위로도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400온수짜리 이런 거고 이게 이름이 착한 배달 바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500달러가 넘었다는 게 온수당 2,500달러가 넘었다는 게 이 400온수짜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이 정도 큰 이게 400온수 금개가 이 한 개가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졌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온수당 2,500달러니까 400온수니까 400을 곱했겠죠. 2,500 곱하기 400해서 이게 지금 100만 달러예요. 이거 하나가. 하나가 100만 달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에서 국제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는 표준 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굿 딜리버리. 굿 딜리버리라고 이게 런던 금개시장협회에서 발행한 일련의 규칙. 그래서 굿 딜리버리.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400온수짜리인데 이게 100만 달러 가치가 돌파가 될 정도로 지금 뜨겁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플래그시어 아이폰이죠. 여기보다 훨씬 작은 게 있습니다. 이 작은 거 1온스 바. 1온스 바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한 1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코스트코에서. 지금 월마트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좋아서 계속. 그리고 제가 계속 극단적인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월마트 주가 좋은 게 실적이 좋은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시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일주일. 지구 멸망 일주일 앞두고 쓰는 것밖에 없다고. 코스트콘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뭐 코스트코 회원들은 지금 이거를 쉽게 살 수 있어서 지금 완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이게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 갔다가 그냥 치즈볼 사다가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코 회원이면은 쉽게 1온스 바 이거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큰 게 있죠. 1온스짜리에서 16.07짜리가 있고 32.15온스짜리가 있네요. 이게 이제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는 거는 2.5K 달러. 그다음에 하프킬로는 40K. 그다음에 1킬로짜리는 81K 정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이제 400온스짜리는 100만 달러의 가치. 이게 바로 지금 국제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 돌파됐다는 실질적인 우리가 금덩어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가치의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이거 하나만 가져도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400온스짜리. 영화에서 보는 영화에서는 막 무슨 자기가 마지막에 승리를 해가지고 어디 금고에다가 금계를 이만큼 쌓아놨잖아요. 그 이만한 게 한 수천 개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가치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금을 가진 나라. 결국 이거 이러니까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맨날 나오는 게. 천조국. 아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천조국 거지들은 맨날 그 쓰레기통 앞에 가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이제 한 3개월,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그냥 통째로 고기, 생고기, 피자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안 먹은 거, 생고기, 냉동 그대로. 그게 막 쌓여있어서 그것만 해도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이러니까 천조국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보고 천조국이라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이런 금이나 무기보고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 보고 음식물,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이 금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금이 8,133톤의 가치가 지금 6,280억 달러. 이게 2024년도 5월 기준이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나온 자료는 2024년도 8월달 최근에 온수당 2,500달러 돌파한 기준으로 금덩어리 가치를 나온 거고 5월달이니까 3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가치가 더 높아졌죠. 5월달보다 8월달이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5월달에 세계금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위인 점원이가 3,351톤 가치를 갖고 있는데 2위 지금 거의 2배죠, 2배.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겠죠. 대충 66이니까 33 곱하기 22 하면 정확한 계산은 못하겠고. 어쨌든 2배가 넘습니다. 2위가 점원이, 3위가 이태리. 의외로 우리가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1, 2, 3, 4, 5, 6. 6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중국이 금을 5위 안에 못 듭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위고.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순이네요. 그리고 저 스위스도 있네요. 스위스가 뭔가 항상 비밀은행, 무슨 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의 비축량이 절반은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코스트코에서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아무 많이 사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금이. 이 금하고 달러하고 채권 그런 게 다 나라에서 저 돈의 힘을 갖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이거의 절반이 육군에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 육군시설 포트 녹스에 지금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불리연키타건이라는 그런 곳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 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면서 그렇죠? 파월도 거의 세계를 박은 듯한. 여기서 안 하면 완전 저기 블랙선 아닌가요? 금리 인하가 좋은 건 아닌데 어떤 때에 따라서 좋은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금리를 올린다는 게 나라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금리 인하가 좋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으니 금리 인하가 안 나오면 안 좋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그럼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 거의 그럴 리가 없을 정도로 100%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파월까지 그렇게 얘기한 마당에 여기서 뒤집기라는 사실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금리 인하가 한 번은 확실한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달러, 금, 미국의 채권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자산 안에서도 지네끼리 싸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금, 채권하고 VES 주식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달러, 금, 채권은 또 안전자산 내에서 지네끼리 또 자세한 결은 또 달라요. 그렇죠? 완전 동일하게 쌍둥이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달러, 금,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맞죠? 그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럼 이제 그 달러는 뭐예요? 미국의 화폐죠. 화폐가 뭐죠?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국력. 가장 언론에서 매일 데일리로 나오는 수급 이런 거 말고 수급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력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내일 미국이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집니까?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국력이 떨어질까요? 그럴 일이 없죠. 만화에서는 나오겠죠. 내일 당장 콩고 민주공화국이 미국의 지휘에 오르나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국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화폐의 근본적인 근간은 국력이죠. 미국이 국력이 세니까 달러 가치가 높은 거지. 미국이 국력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으면 말레이시아 화폐보다 낮아야죠. 링기신가 뭐보다. 그렇죠? 그럼 미국인들이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대 과일 사는데 1달러로 못 사먹어요. 그렇게 국력이 역전되버리면. 그러니까 국력이 바탕이니까 미국은 금리를 다른 나라보다 적게 줘도 좋대요. 맞죠? 똑같잖아요. 우리 제1금융권에서 5% 주는데 그럼 제1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몇 프로 줘야겠어요. 금리를. 10% 이상 줘야 갈까 말까죠. 거의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은 것은 국력이 세서 낮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금리를 낮은 가운데서 금리를 또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인기죠. 금리를 인하하면 인기가 떨어져요. 미국이 국력이 세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은 건 알겠는데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어쨌든 인기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 5%를 주다가 정기예금, 미국은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행에서 금리를 5%를 주다가 갑자기 내일 이제 3% 준대요. 아이씨 5% 주다가 3% 준다고? 인기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금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많은 금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육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을 코스트코에서 사야 되느냐. 코스트코에서 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잖아요. 코스트코에서 사도 좋는데 아니면 아까 그 기금속상가 거기서 사도 좋아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금 덩어리를 있잖아요. 금 관련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금 관련 펀드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왠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집에 금고에 나도 금 덩어리 조그만 거라도 하나. 아니면 금 거북이나 금 귀걸이라도 하나 진짜 순금 갖고 있고 약간 스크래치 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똑같은 돈인데 예금 통장에 그냥 숫자로 찍혀 있는 것보다 만족도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금 덩어리를 사도 좋아요.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도를. 그런데 실제로 금의 가치가 올랐느냐. 아니면 금의 가치보다 더 오른 게 있느냐. 여기에 지금 10년 치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0년도,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1년도를 지금 추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여기 골드가 있고 골드 마이너스 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똑같아요. 금 관련 주식이랑 금이 장기적으로 보면 동행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달러, 금, 채권도 안전자산이니까 그 안전의 어떤 정도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하면 거의 비슷한데 단기, 중기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안전자산 가운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드도 계속해서 상승해요. 평생. 평생 그냥 가만히. 정말 기금 속이니 뭐니 돌반지로 받은 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평생 올라요. 그런데 금 주식은 어때요? 금 관련 주식은. 변동은 금보다 심해요. 변동은. 변동성은 주식이라 더 심해요. 아까 말했죠. 달러, 금,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적다는 의미도 있죠. 안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니까 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주식은 안전자산인가요? 주식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죠. 위험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요. 그런데 동행을 하죠. 그리고 상승률로 보니까 10년치를. 골드 마이닝 스톡이 골드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겼어요. 이거는 더 최근입니다. 이건 2000년도, 2012년도, 11년치고 그다음에 2015에서 2020년도. 지금 5년치, 최근 5년치를 했을 때도 더 가팔라요. 지금 이 10년, 직전 11년치보다 최근의 5년치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20년 5년에는 금 채굴 주식이 182% 올랐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80에서 200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괴는 아까 금 덩어리 직접 사시면 400온수를 정말 갖다가 집에 영화처럼 쌓아놓으신 분이라든가 코스트코에서 조그만 거 사신 분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온수당 가격으로 여기 지금 78%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2배,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회사들이 금광회사라든가 금광채구라는 거, 금계채구를 왜냐하면 금가격이 오르니까 빨리 이때 팔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은행빛이든 뭐든 주식시장에서 끌어오든 최대한 자금을 끌어땡해서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우리 사업개미분들 지금 3배짜리 불 주식에 불 ETF에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배, 4배 레벨지를 싹 다 끌어와서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조차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력이 더 좋은 거예요. 위험 자산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금계를 사서 만족도를 높이게 해서 집에 놓는 것도 좋지만 수익률로 따져보면 그냥 편하게 클릭해서 금광관련 주식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AM이라는 약자, 아그니코 이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죠. 84.86달러가 평균인데요. 3.00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견, 스트롱 바이어. 11바이어 1홀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일봉인데 고점 추세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레벨업. 주봉, 올봉을 볼까요? 이 일봉의 모습이 주봉, 올봉에서 의미가 있을 그런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신고가 수준인데 일봉에서 저 모습이 나오면 힘이 더 강해집니다. 월봉도 볼까요? 월봉, 이제 여기만 돌파하면 신고가입니다. 이 탄력을 보세요. 아까 말한 금광관련 주식이 금보다 탄력이 좋습니다. 그다음 거 하나 또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WPM. 이건 WPM은 휘튼 프리셔스. 이것도 금광 주식입니다. 65.28이 평균인데 이것도 9.73만 도달되면 평균 컨설턴트에 도달돼요. 이것도 스트롱 바이입니다. 이것도 9바이에 2홀드. 한 개 차이네요. 아까 그거랑. 어쨌든 스트롱 바이고 다.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고점 추세선 돌파한 AEM보다는 고점 추세선 돌파 못했습니다. 어쨌든 얘도 상승하고 있죠. 주봉, 올봉을 볼까요? 얘는 주봉, 올봉에서 앞섰습니다. 얘는 모든 걸 다 뚫었어요. 그렇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에 고점이 있나? 아까 AEM보다 이게 낫네요. 그렇죠? 일봉에선 뒤졌지만 항상 우리가 월봉 장기 추세를 확인해야죠. 장기 추세 얘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어요. 지금 완전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AEM과 WPM 두 개인데 다 금광 관련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트코에서 미국인들 코스트코 가서 사셔도 좋은데 금광 관련 주식을 편하게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 그러니까 금광 금덩어리 하나 사서 집에 놔두시고요. 나머지 돈은 금광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드평. 우리나라 분들도 아까 고민하시는 분. 세공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을 못 산다. 제가 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 나와라와라 뚝딱 은 나와라와라 뚝딱